2차 방향시 두근의 B가 2 대 3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두면 되죠 두근을 갖다가 k가 있으니까 2t 3떼리도 되면 되네 t는 상수입니다. 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두근의 합 5t죠 5t는 k 플러스 1 두근의 곱 6t제곱 6t제곱은 k 자 k 대신에 6t제곱을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. 그럼 5t는 6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자 이쪽으로 우변을 넘기면 6t제곱-5t 플러스 1은 0 2하고 3-1-1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2t-1 3t-1인 0 t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되죠. 자 t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면은 자 첫 번째 t는 2분의 1일 때 넣으면은 하나는 1이고 2분의 3 되죠. 두 번째 t가 3분의 1일 때 3분의 2하고 1 근데 이제 k값들을 합의했잖아요 그죠. k는 근데 뭐에 해당됩니까? k는 두근의 곱에 해당되죠 그죠. 이때 두근의 곱은 2분의 3되고 이때는 3분의 2 되잖아요 그죠. 그죠. 그 다음에 이게 k가 되고 이때는 이게 k가 되죠. 모두 k값들을 합의하니까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되죠. 그죠. 그럼 6분의 9 더하기 4는 6분의 13이 됩니다.